자 심폐수생술 갑니다 형님들 오랜만에 내게 좀 살려주세요 지금 레전드 카테와디가 없습니다 흑기사가 없어 흑기사 흑기사나 백기사 흑기사 흑기사 9 있구요 흑기사 X 흑기사 없고 백기사 흑기사 없겠죠? 일단 디타닌 기어를 하나 까면 뾰로롱 오라 일단 재료점 얻죠? 여기서 스펙터도 뜨거든요 일단 이것 좀 갑시다 이거 까면서 빠르게 장식타임 오케이? 물 좀 떠올게요 다 까네 야 그 뭐 떴어? 스펙터? 스펙터 으응 아 스펙트댁스 안 떴네 지금 일단 X 엔진 카테와디 몇개 있지? 아 250 안되면 충분하지 와 근데 스펙터도 있으신데? 터로롱 백색엔 백색엔 100개지? 다섯개네 됐고 이거는 20개 됐네요 하나 둘 그러면 총 다해서 스물개입니다 이거 여기서 백기사는 흑기사 뽑을 수 있어요 4번에 방금 백기사 했긴 했는데 자 이런 때가 좋죠 와 설마 백기사 백기사 스펙터 중에 하나는 안 걸리겠어 얘들아 설마 자 일단 와 이거 그거만 걸릴 길인데 아 제발 진짜 아 마피아 마피아 2번 설마 마피아겠냐 와 이게 주작이라니까 이게 말이 돼 얘들아 이게 와 싱글해 붓 백기사 있죠 3번 마치 내가 마피아 걸리기 한 명 높다고 다시 3번 아 깨디 이래서 주작이 심하다는 거지 야 23개다 이건가 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백기사 백기사 다 떴거든 한 번 제발 아 황금기사고 한 번 빠켜봤네 와 여기서 퍼엘이 나오네 퍼엘리가 나오다니 여기서 세이브 라스 세이브 와아아 와 이것도 이제 캐시야? 코인으로 설 수 있는 게 없네 야 코인으로 설 수 있는 게 없어? 낚시에서 흑기사 나옵니까? 아 왜 이렇게 빨라 아 백기사나 흑기사 딱 하나만 뽑자 진짜로 아 왔다 지금 좋은패다 이거 한 번에 올리면 된다 제발 진짜 이거 50대 50이다 진짜로 왠지 이거 돼지새끼 걸릴 것 같아 아 제발 흑기사나 백기사 주세요 ي 아 저 흑기사 백기사 둘 다 있어 진짜 제발 다른 번호 할까 그냥 다른 번호하면 또 3번에 나와있단 말이야 이거 봄이 아 진짜 이게 50대 50이야 이거 진짜로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1 1 2 1 2 1 1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